아 선생님한테 이러는데도 수능이 없었어요? 네 공부 못하고요 못생겨서 애들이 안 놀아줘요 본인이 공부 못하고 못생겼다고 생각해요? 네 매일 죽고 싶다고 생각해요 매일 죽고 싶다? 네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어요? 네 누구한테 도와달라 하지? 아니요 몰라요 엄마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감당해야 했던 어린 시절 폭력의 상처들 초등학교 시절에 왕따 경험이 있고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이런 피해적 사고 또 어떤 열등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런 피해 망상 과대 망상으로 형성하게 되는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모두가 날 싫어한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 괴로운 현실을 피하고 싶었던 소녀는 그렇게 마법 세계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싶어했던 그녀 그건 어쩌면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힘들어요 힘들어서 차라리 거꾸로 돌아갔었다는 거 차라리 사람들이 몰라도 되니까 지금부터 시간만 정상으로 그냥 다 돌아가고 저도 기억에서 지우고 몸이 괜찮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에요 마법 소녀가 대하였던 딸을 만나기까지 참 멀리도 돌아왔습니다 이젠 상처받았던 딸의 마음이 아물 수 있게 도와줄 차례입니다 나만 알고 나만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무서워요 지금은 그게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되어버렸네요 처음에는 괜찮은데요 병원에 정기적으로 병원할 수 있겠어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멀신하지만 불면증 치료받아 시간이 거꾸로 돌아간다는 마법 소녀 이제 서툴고 어색하지만 내일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나가려 합니다 대전의 한 장례식장 오열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이제 겨우 13살 엄마 엄마야 내가 생각했는데 이놈이 또 이거 하나였나 이거 우리집에 이사람 한 번에 이거 하나 늦게 본 새끼예요 눈에 너도 안 아프고 내가 어디 때 한 듯 때려도 부르셨다면 못 되는 새끼예요 그렇게 키웠어요 나이 50에 본 귀한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아이고 나이 50에 본 귀한 외동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어디론가 전할 겁니다 이상하게 소리 계속 신음으로 간다 한마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린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 아버지는 내내 휴대전화만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는 것도 힘들 텐데 아버지는 자꾸만 휴대전화에 매달려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과 휴대전화가 무슨 관련이라도 있는 걸까요? 지난달 22일 별다를 것 없는 날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난다며 저녁 6시경 아들은 집을 나섰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